1. 다음 중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 아닌 것은? 4. 통신비용의 절감 2. 다음 중 사무자동화의 사회적 배경 요인이 아닌 것은? 2. 컴퓨터 및 통신기술의 발달 3. 매장에서 제품을 살펴본 뒤 실제 구매는 온라인 등 다른 유통 경로로 하는 것을 일컫는 용어는? 4. 쇼루밍 4. WISIWIG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사용자가 화면으로 보는 모습 그대로 출력되어 나오는 편집 환경이던 옥전 메인 컴퓨터에 기입 없이 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등과 같은 포터블 장치 간 동작될 수 있도록 수정된 USB 휴경을 무, 어실화하는가? 2. OTG 6. 일반적인 스프레드 시트 프로그램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닌 것은? 2. 대량의 데이터 속 데이터 질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7.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4. 의사결정 지원 8. 다음 중 사무자동화 응용 프로그램의 종류가 아닌 것은? 3. 구점 컴퓨터의 핵심 부품인 중앙처리 장치 중 제어 장치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4. 데이터 레지스터 식점 사무자동화 수행 방식 중 하향식 접근 방식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1. 병영자가 요구하는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식이다. 11. 컴퓨터 네트워크에 연결된 파일 수준의 데이터 저장 서버로 서로 다른 네트워크 클라이언트의 데이터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시스템은 1. NAS 12. 데이터의 생성 양, 주기, 형식, 크기 기존 데이터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종내의 방법으로는 수집, 저장, 검색, 분석이 어려운 방대한 데이터를 의미하는 개념은 1. 빅데이터 13. 경영 정보 시스템의 일반적인 구성 요소 중 MIS의 본부와 같은 역할들을 하는 서브 시스템은 1. 의사결정 서브 시스템 14. 사무자동화의 궁극적인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3. 사무 부문의 전산화 15. 정보는 저장되었다가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찾아내어 이용되어야 하는데 자료 저장기기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4. POS 시스템 16. 입출력 장치를 제어하는 I-O 프로세서가 입출력이 완료된 것을 CPU에게 알려줄 때 어떤 기능을 사용하는가? 1. 인터럽트 17. 사무자동화의 이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컴퓨터를 이해할 필요가 없어진다. 18. 사무자동화 시스템의 효과 중 정성적 평가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사무자동화에 따른 전체 비용의 절감 19. 퍼스널 컴퓨터 운영체제 종류가 아닌 것은? 3. 20점 다음 중 일괄 처리에 적합한 것은? 2. 수도요금 계산 업무 21점 다음의 조건으로 계산한 CMU법에 의한 작업 건당 처리 시간은? 4. 11점 연군 22점 무선설비, 전가전자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은 어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가? 4. 전파법령 23. 사무분류의 원칙 중 대분류에서 중분류, 중분류에서 소분류, 다시 소분류에서 세분류 등과 같이 단계를 세분화하는 방법은? 2. 점진의 원칙 24점 다음 중 사무관리의 시스템적 접근방법이 아닌 것은? 4. 사무 실체의 작업적 방법 25. VDT 증후군 예방법이 아닌 것은? 4. 컴퓨터 작업시간은 일일 총 8시간 미만 작업을 한다 26점 다음 중 사무관리의 기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 급여 획득을 위한 활동 27. 사무량 측정 방법 중 기록 양식과 기입 방법만 정확하게 관리된다면 매우 우수한 측정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4. 사실적 기록법 28점 저작권법에 의한 프로그램 보호관리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정의로 오른 것은 일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 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29. 사무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사무원칙이 아닌 것은? 2. 분산화의 원칙 30. 현대 과학적 사무관리의 상회수가 아닌 것은? 2. 신속화 31. 사무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4. 사무실 면적 32. 사무조직의 형태 중 라인 조직의 장점이 아닌 것은? 3. 전문가 양성의 용의 33. 사무 분석의 기법 중 사무 공정 분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4. 사무작업 시간의 적정화 34.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중 헌법, 법률, 대통령 명령, 총리령, 부령, 조례, 주치 등에 관한 문서에 해당하는 것은? 3. 법규문서 35. 사무조직을 설계하는 사무관리자의 조직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집중화의 원칙 36.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의 장애 기록물의 체계적, 전문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표준을 제정, 시행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4. 기록물 종류별 분류 기준 및 절자 37. 사무실 색제 조절 요령 중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은? 4. 사무실의 활기를 조장하기 위해서는 자극성이 높은 색을 사용한다 38. 다음 중 전자문서 교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EDI는 표준양식으로 즉시 판독이 가능한 부화된 형태이다 39. 정부에서 국가기관 등의 국가정보와 추진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과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 격차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구는? 2. 한국정보와진흥원 40. 다음 중 사무관리 관리층 또는 사무관리자의 역할이 틀린 것은? 4. 사무관리자 마이너스 부하직원 통제 41. MFQ 스케줄링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익힌 작업에 우선권을 부여 42. 다음 중 객체지향 언어가 아닌 것은? 4. GWBASIC 43. 객체지향 기법에서 객체가 메시지를 받아 실행해야 할 구체적인 연산을 정의한 것은? 1. 메소드 44. 고급 언어를 기계화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은? 2. 컴파일러 45. 생성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특정 객체의 생성 시 초기화 처리를 행하는 역할을 한다. 46. 주석의 제거, 향수 정의 치환, 매크로 확장 등 컴파일러가 처리하기 전에 먼저 처리하여 확장된 원시 프로그램을 생성하는 것은? 1. 47.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로더 48. A를 전의 표기법으로 옳게 표현한 것은 1A, B, C 49. C 언어에서 사용하는 기어 클래스의 종류가 아닌 것은? 3. 50점 전자계산기의 중앙처리장치 속도와 입출력장치 속도의 차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는? 3. 51. C 언어에서 문이 수행될 때 중거로로 둘러싸인 문의 몸체는 몇 번 수행되는가? 3. 52. 구조적 프로그래밍과 거리가 먼 것은? 1. GOT 옴은? 53. 재배치 형태의 기계어로 된 프로그램을 묶어서 로드 모듈로 만드는 것은? 4. 54점 변수의 형이 결정되는 바인딩 시간은? 2. 번역 시간 55점 언어의 번역과 바인딩 관점에서 나머지 언어와 성격이 다른 언어는? 3. LISP 56점 다음 C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 출력되는 값은? 44. 57점 언어의 공은 요소 중 주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8점 선언문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언어는 1. 59.2항 연산자 연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60점 하향식 파싱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주어진 문장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한 문자씩 읽은 문자에 대해 우측 우선 유도 과정에서 다양한 생성 규칙의 문제를 찾는다. 61.5SI 7계층에서 각 계층의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을 잘못 나타낸 것은? 2. 네트워크 계층 마이너스 블럭 62. 다음 중 전송 회선에 분류해서 유도 매체가 아닌 것은? 4. 63. 다음 중 OSI 7계층 참조 모델에서 중계 기능, 경로 설정 등을 주로 수행하는 계층은 1. 네트워크 계층 64. LAN의 매체 접근 제어 방식 중 방식에 사용되는 이 기능으로 만든 것은 1채널의 사용권 65.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3. DTE는 데이터 에러 감시 장치이다 66. 다음 중 데이터 회선 중단 장치와 관련이 없는 것은? 2. DTE 67. 전송 제어 문자 중에서 수신된 정보 메시지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의 의미를 가진 것은? 4. NAK 68. 다음 중 교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회선 교환 방식은 회선의 융통성이 요구되거나 메시지가 짧은 경우에 적합하다 69. 다음 중 ISDN의 기본 액세스 인터페이스는? 3. EBT 70. MHS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4. 신호 변환 및 정보 처리가 가능하다 71. 꼬임선의 특징으로 맞지 않는 것은? 3. 다른 전송 매체에 비해서 거리, 배역 포밋 데이터 전송률 면에서 제한적이지 않다 72. 패킷 교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2. 아날로그 데이터 전송에 최적화되어 있다 73. 정보 통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 정보 전송기의 요소가 아닌 것은? 3. 중앙 처리 장치 74. 다음 중 무선 랜의 표준 규격으로 오른 것은? 3. IE 802.1일 75. 데이터 교환 방식 중 에러 제어가 제공되지 않는 것은? 3. 회선 교환 방식 76. 다중화 방식 중 미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의 이용도가 높아 고속 전송에 용이하다 77. 다음 중 서비스에 따른 정보 통신의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광케이블 통신 78점 프리젠테이션 계층에서 제공되는 기능은? 3. 데이터 압축 79. 송 수신이 동시에 가능하지 않은 전송 방식은 일반이 중 방식 80. 다음 중 한 번에 두 개의 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 신호 레벨을 가지고 있을 때 재난 용량은 얼마인가? 42400 52500 83500 96600 96600 96600 106600 106600 96510 116600